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맞습니다. 이 글을 발표할 때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좀 약한 거잖아요. 이런 애들은 때때로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상 같은 걸 보여주시면 좋습니다. 박지성의 축구 지식 채널 2 같은 거.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. 이거 이제 발레리나 강수지에 이번에 은퇴한다고 끊은 것 같던데 여기 강수지에 이 발을 학습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파워포인트를 받으셔서 그냥 링크해서 여기 제가 학습지를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모로 지금 고급종학교 와서 놀라고 했는데 저기 닉VHC를 그 교무실 옆에 닉VHC의 허그 소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소중하세요. 행복교육, 자존감 향상교육, 닉VHC는 저는 영어가이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파워한 애들도 이 닉VHC를 같이 보고 파워한 애들한테 영어 단어, 들리는 단어 말하면 건빵한 거지. 엄청 좋아. 기독일 비행 그리고 ADHD 예를 들면 동영상 동영상 운전